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학사 김동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반팔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1월, 12월 2일입니다. 겨울에 의이죠, 겨울. 왜 반팔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겨울 금방 지나가고 여름 금방 온다. 공부하자. 여러분, 겨울은 금방 지나가고 우리가 겨울방학은 되게 오래 길 것 같지만 겨울은 또 금방 지나가서 좀 있으면 눈만 감았다 떴더니 여름이 돼버렸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름 금방 온다. 공부하자. 우리 독학재수생들은 일단 독학이라는 말을 잠깐 영어로 정리를 해볼게요. 갑니다. 자, self-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독학이라는 영어 단어를 self-education이라고도 하고 self-instruct가 교육하다거든? self-instruction 하면 이것도 독학이에요.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단어를 독학으로 번역을 하냐면 이런 단어를 독학으로 번역을 하냐. solutary studies. 얘가 독학이에요. 고독하다는 거죠. 고독하다는 뜻이에요. 왜? 혼자서 공부하니까. 솔로. 자, 여러분. 혼자서 공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했고요. 제가 독학재수에 대한 글을 올릴 때마다 한 번 논쟁이 있었던 게 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 무슨 독학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뭐, A인 경우 무슨 독학을 하느냐. 또 B인 경우 무슨 독학을 하느냐. 스스로 정리가 되겠냐. 여러분, 저는 독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것이 경제적이든 또는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듣기 위해서건 독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바로 TCC를 계속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들이 좀 더 어떻게 독학을 하는데 외롭지 않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계속 올릴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올릴 겁니다. 여러분, 잠깐 볼게요. 그러면 되게 고독해요. 그건 전 여러분들한테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메이트. 메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독학생과 관련된 TCC를 계속 올릴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감성 TCC 그 다음에 교육방법, 학습방법 여러 공부법 자기의 자세 시간표, 스케줄, 관리법까지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메이트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메이트라는 단어에서 이의를 빼면 맷이 돼요. 매트, 매트, 거적대기 그러니까 제가 메이트라고 하면 친구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밑에 거적대기가 되어드릴게요. 저를 밟고 잘 올라가십시오. 매트, 말 그대로. 그래서 저를 밟고 잘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메이트가 되기도 하지만 매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건 메이트일까요? 아니요. 이건 마태라고 읽어요. 마태차.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태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태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정신건강을 높여줘요. 높여줘요. 에너지를 업 시킵니다. 항사화작용을 일어나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면역체계를 높여줍니다.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숙면을 높여줘요. 소화기간을 높여줍니다. 마태차와 같은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는 메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맷이 돼서 저의 거적덕이가 될게요. 그래서 저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에서는 마태차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마태차는 이렇게 여덟 가지 좋은 게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역할로 메가에서 이 독학 재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TC를 또 올릴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이 됐다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저한테 문자로 연락 온 학생이 되게 많아요. 독학생들 생각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독학 재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독학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맷이 되고 그 다음에 마태차와 같은 그런 TCC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생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